25번 착화점. 착화 온도 가장 높은 거 누구냐? 이거 틀리라고 내는 문제예요. 여러분. 못 맞춥니다. 여기서는 수소가 제일 크죠. 정답 1번. 26번. HCL 농도가 지금 200ppm인데요. 세정기를 이용을 해서 지금 얼마로? 32mg·m로 줄였대요. 이때 제거 효율이 얼마냐 그랬네요. 자, 우리 제거율은요. 1-2C0·C로 구하는데 지금 하나는 ppm 단위로 나오고 하나는 mg·m 단위로 나왔단 말이에요. 단위를 통일을 해줘야 되겠죠. 자, 그래서 저는 ppm 단위로 통일을 해줄게요. 그래서 200ppm. 얘는 mL·m·m 이걸로 바꿀 수 있죠. 그래서 우리 이 32mg·m를 mL·m·m로 바꿔보겠습니다. 그럼 mg·m을 뭘로 바꾸면 될까요? 네, mL로 바꾸면 돼요. 0도씨 1기압이니까 우리 1몰일 때 22.4L가 HCL이면 분자량이 36.5g이죠. 그죠? 자, 이걸 가지고 우리 36.5mg이 22.4mL랑 같아요. 0도씨 1기압이니까. 자, 그렇게 해서 여러분 단위를 mg·m·m 낙분하고 mL·m·m. 즉 ppm 단위로 통일을 해줬어요. 자, 그렇게 해서 계산했더니 얼마? 0.9018 나오네요. 그러니까 90.18%. 그래서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27번 유동층 연소예요 우리 유동층 연소는 뭔가요? 유동매체를 이용해서 모래 같은 유동매체를 이용해서 그 유동매체를 달궈줘서 연소 효율을 높이는 방식이에요 옳지 않은 것은 부하 변동의 적응력이 낮다 그랬는데 여러분 이거 유동매체 같은 경우에는 유동매체를 달궈줘서 유동층 소가 같은 경우에는 부하 변동의 적응력이 낮은 거예요 이게 단점이죠 그리고 유동매체가 모래 같은 거를 같이 연소되다 보니까 매번 이제 어떻게 돼요? 새 걸로 갈아줘야 돼요 그래서 보충 필요한 거 맞고요 3번 유동매체를 석회성으로 할 때는 타랑도 됩니다 이 석회성분이 타랑도 가능하고요 그 다음에 공기 소비량이 많아 화격자 연소장치 배출가스량이 많은 편이다? 아니죠 자 이게 유동층 연소의 가장 좋은 장점 중에 하나가 낙스 발생량이 적어요 왜 그래요? 이 유동매체 같은 경우에 얘를 사용을 하다 보니까 더 적은 공기를 사용해서 또 더 높은 연소 효율로 연소를 시킬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고온으로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게다가 너무 고온으로 해버리면 유동매체가 녹죠 그래서 우리 평소 이제 화격자 연소보다 훨씬 더 낮은 연소 온도로 연소를 시키다 보니까 더 낮은 온도에서 낙스 발생량이 줄어들게 됩니다 그래서 4번이 틀렸네요 4번 정답이에요 28번 디젤 기관 노킹 현상을 방지하기 위한 거 이거죠? 디젤 노킹 방식법입니다 자 우리가 디젤 노킹을 일어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연료를 네 디젤 노킹은 세탄가 그냥 노킹은 옥탄가입니다 세탄가 높은 연료를 사용을 해야 되는 거죠 그죠? 그래서 이 세탄가가 높다는 얘기는 착화성이 좋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우리가 연소를 시킬 때 이러한 방식으로 연소를 시켜주면 돼요 자 그럼 옳은 것 그랬는데요 옳은 것 찾으래요 1번 착화 지연 기간을 증가시킨다 자 우리가 디젤 노킹이라는 게 발생하는 이유가 뭐 때문에 그러냐면요 착화 지연 기간이 너무 길어지면 디젤 노킹이 발생해요 그러니까 얘를 증가시키면 더 디젤 노킹이 더 많이 일어나겠죠 그래서 1번 틀렸고요 세탄가 높은 연료를 사용을 해야 되겠죠? 2번도 틀렸네요 3번 압축비와 압축 압력을 높게 한다 네 이거 들어가죠 그죠? 그래서 3번이 맞고 4번 연료 분사 개시 때 분사량을 증가시킨다 그런데 분사량을 감소시켜야 됩니다 너무 한꺼번에 집어넣으면 안 돼요 그래서 감소가 맞기 때문에 그래서 정답은 3번이 되겠네요 29번 기체 연료 특징으로 옳지 않은 것은 자 우리 고체 액체보다 기체로 가면 갈수록 더 좋은 연료라고 했죠 연소성이 더 좋고 반려 영향도 더 높고 그 다음에 또 뭐도 좋아요? 매연도 없고 좋은데 단지 저장과 운반이 불편하고 그 다음에 폭발이 영향이 있다라고 그거를 생각을 해주셔야 되겠죠 자 1번 적은 과잉 공기로 완전 연소 가능하니까 좋은 연료 맞죠? 그 다음 2번 연료의 예열이 쉽고 연소 조절이 쉽다 맞고요 그 다음에 공기와 혼합하여 점화할 때 누설에 의한 역합 폭발 등의 위협이 큰 거 이게 기체 연료의 특징 중에 하나죠 그 다음 운송이랑 저장이 불편합니다 고체가 제일 편해요 석탄 그 다음 연탄 이거는 쌓아놓기 좋잖아요 근데 우리 가스 같은 경우에 LPG, LNG는 어떻게 보관해야 돼요? 그쵸 쌓아놓을 수가 없어요 다 퍼져나가니까 그래서 운송이랑 저장이 불편합니다 그쵸? 그래서 4번이 틀렸어요 그 다음 운송이랑 저장은